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 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강조되는 요즘, 선의 상징인 소를 소재로 간 예술작품을 통해 깨달음과 마음의 본성을 찾아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개최한 시부도전 전시회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저녁노랄에 피리부는 목동이 검은 소를 타고 굽이굽이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불가에서 깨우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소를 통해 본래의 자리, 부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내면의 정신성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 요즘,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로 30여 년 재직한 김대열 전 교수가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시부도 10점을 비롯해 모두 26점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동국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불교에서 소를, 특히 인도에서는 소를 지금도 아주 신앙의 대상으로 올 정도로 과거의 시부도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표현하고자 그린 것들입니다. 시부도는 중국 속나라의 과감스님이 불교 수행의 과정을 10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무도 또는 모구도라고도 불립니다. 김 작가는 시부도를 소재로 20개 채색을 더해 참나를 찾아가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시부도의 1도에서부터 8도까지는 선의 실천을, 9도와 10도는 선의 궁극적인 관심이 표현됐습니다. 이러한 시부도라든가 선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 힐링하는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자신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과 궁극적으로 중생을 계도해야 한다는 가르침까지. 관람객들은 오랜만에 들린 전시장에서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즐깁니다. 마음의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행의 한 방편으로도 현대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서 보니까 눈도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김 작가는 개인전과 함께 자신의 논문과 그림을 함께 엮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 시부도 저서도 선보여 작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다양한 시부도 그림을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공아트 스페이스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